그들이 살아온 삶의 경험에서 그의 결과를 그대로 가져온 거라고 봐야 되죠. 가슴 아픈 얘기죠. 화이팅 나는 거죠. 자살률을 얼마나 지금 심각합니까? 툭 하는 자살이니까 기분이 어떠셨나. 더 꿈도까지 나오고만 모르는데 왜 그거를 강례를 못할까. 때로는 실패도 좀 하고 그 실패를 경험하면서 즐기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심어주지 않고 무조건 너는 1등 해야 돼. 부모들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사실은 너는 1등이 돼야 돼. 너는 최고가 돼야 돼. 걔는 강박관념을 심어놨기 때문에 걔들은 헤쳐나갈 수가 없는 실패 자체가 자존심과 맞물리게 되고 자존심과 관념이 없는 거에 대해서 할까. 추구을 선택하는 어떻게 보면 교육 자체를 잘못한